마을의 소리 그럼 혼수라는 거는 내가 결혼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때 뭘 해주신다는 거야 달마다 헌금하고 헌신하고 돈을 모아놓을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서 처녀집사도 받았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그분한테 맡기는 게 저축은행이거든 천국저축은행 그렇게 하다가 영혼까지 맡기거든 몸까지 맡기거든 청춘까지 맡기거든 그러니까 도로 다니지를 못하니까 연애를 못하니까 어떤 놈을 끌어와 날마다 하나님이 이러는데 어디 나갈 새가 있어야지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물 빙폐 폐백이라고도 있어요 폐백을 드릴 때 절값도 받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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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